아 좋아요 좋아요. 잘 봐요. 잘 봐야 돼요. 오이장이 두 바퀴 돌고 두 바퀴? 두 바퀴 돌고 돌고? 아무 주문에 딱 외쳐봐요. 네? 아무나 외쳐봐요. 네. 아무거나? 네. 아브라카다브라 이런 거. 어... 아브라카다브라 뿅 뿅 뿅 뿅 어디 갔죠? 아 근데 어디 가요? 이거? 마술이에요. 마술. 원래 바닥에 가지 않아요? 놓으면? 짜잔! 뭐죠? 마술입니다. 마술. 마술이에요. 마술. 그럼 흰토끼는 어디 갔어요? 한 번 더 해 볼게요. 흑토끼로 한 번 더 해 줄 거예요. 마술이에요. 여기요. 이번에는 세 바퀴 돌아봐요. 세 바퀴. 세 바퀴. 자 그리고 수문. 아브라카다브라. 하나, 둘, 셋. 뿅 뿅 어디 갈게요? 어떻게 되죠?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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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만 모르는 건가요? 이거? 하하. 하하. 나 이거 보여드릴게요. 하하. 근데 흰토끼 어디 갔어요? 그러면? 흰토끼가 스턴템이라서 버무기 대체. 하하. 같은 애인가요? 하하. 그럼요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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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뒹구다 봐가지고 토끼가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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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본 거예요? 뭔데요? 다. 하하. 몰라. ACTCH. 아브라카다브라. 뿅 아니 뭐지? 하하. 던진 거 같은데 멀리는 없거든. 막 손에서 다시'm营 diesem Скalf을 installation. 아이고. 딱 된 상태에서. 아브라카다브라 할 때. 점프하면서 오컬릭을 한 번 누르신 거에요. 아... 실패 실패 실패? 이게 타이밍이 되게 잘 맞아야 되거든 아브라카다브라 하자마자 점프하면서 동시에 해야 돼 점프하면서 탁 지금 여기 있어요? 어디 있을 거 같아요? 어디 있어요? 이게 마술이라니까요 다시 꺼내오세요 흰 토끼는 어디 갔어요? 꺼내오세요 흰 토끼가 어디 갔어요? 흰 토끼요? 흰 토끼가 이렇게 된 거라고 할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토끼가 한번 들고 돌아와가지고 껌약대 되는 거라고 아니, 어떻게 찾는가 좀 따라가죠. 어디가 있어. 어디가 있어, 어디가 있어. 자, 다시 마셔볼게요. 고생했어, 진짜. 뿅. 너무 좋았지. 근데 그렇게 하면 어딨는 거로 보여요? 짜잔.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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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어떻게 일어냈죠? 이번엔 껌토끼로 바뀔 거예요. 이번엔 껌토끼로 바뀔 거예요. 어디 있는 거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소환했다, 없앴했다, 소환했다, 없앴했다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지루님은 마술사라 둘 다? 이거 소환해보라고요? 둘 다요? 둘 다 소환, 오케이, 오케이. 아브라카다브라 다시 해주세요. 둘 다 소환? 아브라카다브라. 뿅. 아! 실패했다, 실패했다. 둘 다 없어졌잖아요. 아, 죄송합니다. 실패해서 꽃이 돼버렸어요. 네? 어? 짜잔. 와아. 맞춤. 아름다운 맞춤. 이쁘다, 이쁘다. 이쁘다, 이쁘다. 이쁘니까 봐 드릴게요. 좋아요, 좋아요. 꽃도 없앨 수 있어요. 꽃이요? 꽃도 없앨 수 있죠? 해보세요. 네, 맞아요. 근데 얘는 줌을 좀 달라. 아브라카다브라가 아니라 다른 줌을 좀 달라요. 익스페트 페트론인가요? 아, 기억이 얼마 안 되나? 기억이 얼마 안 되나? 아, 이거 좀 더 없앨 수 있어요. 네. 자, 자. 점프할때 동시에 외쳐주셔야 돼요. 아, 9일 전에 외쳐주셔야 돼요. 아, 9일 전에 외쳐주셔야 돼요. 아, 맞아. 점프를 할까요? 아, 맞아. 점프할까요? 아, 맞아. 점프할까요? 뿅. 아, 다 없애시네요. 뿅. 짜잔. 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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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이... 뿅이 어떻게ken요? 뭔가 잘못된거 아닌가요? utor. 나 wer tapi 아이 colocar 하루 morgens 어디 간 게 아니라 제가 소환했다 지웠다 안들어갈까